먼 땅에 있는 동방학사들이 하늘을 만나는 별을 보았습니다. 왕이 탄생할 표적임을 알았던 그들은 그분을 공대하러 길을 떠났습니다. 왕이 탄생할 표적임을 알았던 그들은 그분을 공대하러 길을 떠났습니다. 상생하신 주인님의 복룡교사 고략은 이기사 내 옷에는 몸이 가려 그저 안에 돌아간다니 주님과 내 동방학사들 저 동쪽 많은 병의 일도 하신다. 왕도가 내 동방학사들 다와서 죽게 당대 주님의 한일 밤의 밝은 날 영광하고 귀한 날 하이 예수 내 신고세 우리의 아이오다 우리의 아이오다 우리의 아이오다 우리의 아이오다 나의 아이오다 우리의 아이오다 저 동 screen Ones car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